산장에서 만난 포르투갈 친구 안드레아도 저희와 함께 걷습니다. 이런 장거리 하이킹의 묘미는 트레일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와 걸으며 이야기하는 거죠. 나폴리에서 샴페 호수까지는 가는 길이 지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탄다고 하네요. 길이 힘들지 않아 저희는 힐링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걸었습니다. 양치기견으로 유명한 보더콜리가 빠진 동물들은 없는지 정말 기특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라폴리에서 트루엔트까지 37킬로미터를 걷습니다. 그나마 고도차가 가장 적어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 오전 샴페 호수에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티앤비 트레일에는 중간중간 마을이 있어 이렇게 사치스러운 점심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이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주먹지 않으셨고자. 맥주인다. 매우. 이렇게. 맥주인다. 이 귀여운 핑크색 교회가 나오면 트린트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산장 앞 유르투에서 저녁 식사 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렛뿌이티 산장 앞 유르투에서 저녁 식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머물렀던 렛뿌이티 산장, 바로 앞의 풍경입니다.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몇 킬로미터를 가고 있나요? 25 25 23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뿌이티 산장 네 네 네 네 네 렛뿌이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5 네 네 25K 꽤 많이 업 업 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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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샤머니에 가야 할까요? 교회에 가서 사진 찍을게요. 그리고 relax 네 네 많이 드시나요? 많이 드시나요? 많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좋은 음식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아스. 안드레아스 실버. 마지막 세션에 와요.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스위스 국경을 넘어 프랑스 샤모니로 가는 구간인데 오르막이 많아 역대급으로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뷰로 보상받는 구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사 한두근 열대는 골 대밤 산장 바로 뒤에 국경이 있습니다. 이 바위를 기준으로 서쪽은 스위스, 동쪽은 프랑스입니다. 여기에서 만나요. 푸르른 트레일 위에 파란색 하늘과 하얀 눈과 구름이 너무 이뻐서 핸드폰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경으로부터 8킬로 정도 내려와 몽뚜랑 마을의 본산장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음식명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짜렐라 치즈가 잔뜩 들어간 토마토 요리였는데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트레일에서 먹은 음식 중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렛블랑 호수 렛블랑 호수에서부터 우리의 시작점이었던 렛블라방 산까지 마지막 10킬로를 걷습니다 렛블라방 산을 가는 중에 길도 잘못 들고 하산길도 만만치 않아 결국 샤머니에 밤 9시에 도착했습니다 TMB가 끝났어 여기만 하니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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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목목에 더 일어납니다. 목목목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데? 네, 근데 저는 목목목을 듣고 싶을 때 그 목목목을 듣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입니다 Dolomiti 한국어? 올 korea. 지금 11시 22분. 그리고 뭐하는거에요? 좋은 Ikea.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